자, 민주당 지지율 얘기를 잠깐 얼핏 하셨는데 윤춘 의원, 오늘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대통령 지지율 조사도 나왔고 정당 지지율 조사도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민주당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보면 처음이죠. 아마 리얼미터에서는 4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잘한다가. 잘한다가. 여전히 이제 못한다가 과반 이상은 못한다예요. 그렇지만 40% 넘는 응답자들이 잘한다에 공표를 쳤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봐도 상당히 호조세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남 같은 경우에도 잘한다가 20%포인트가 넘어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40%를 아직 못 넘고 있습니다마는 상향세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것이 이제 정당 지제도에서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난주하고 비교를 보면 국민의힘이 약 3%포인트 정도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4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어요. 저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두 당의 격차가 5%포인트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여론의 추이인데 구체적인 수치는 그만두고라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대단히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보더라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호남, 왼쪽 맨 아래 광주, 전라, 여기는 민주당이 58.5 그리고 국민의힘이 22.3. 인천 경기는 오차범위 아닙니다만 민주당 45.7, 국민의힘이 40.3.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그렇고요. 제주도도 그렇고 이런 지지율의 추이도 분명히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 수사 영장 청구, 체포 동의안 표결. 사실은 이게 지금 정치권 이슈의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벌써 한 2주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거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분노하면서도 또 아픈 대목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뭔가 다른 쟁점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안에서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는 터널 안에 있는 상황이 맞고요. 최근에 한 2주간의 지지율 변화들을 봤을 때 민주당 지지세가 이제 하향되면서 역전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인정하고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고 민주당은 대표 구속영장과 관련된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나름의 어떤 역동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천아람 후보의 등장과 약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수세적인 방어적인 어떤 액션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인상이나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을 이끌어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민생과 관련된 현안, 노란봉투법이나 우리 안전운임제나 여러 가지 양국관리법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국민들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의제 설정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리얼미터 홈페이지, 의뢰한 언론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문 내용, 결과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최근에 유튜브 방송 같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소영 의원님이 지난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조금 소원했다. 이게 맞습니까? 좀 소원했습니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이 굉장히 곤란한데요. 아니, 이게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체포동의안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좀 소원했던 의원들하고도 계속해서 만나고 설득하고 같은 길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결속을 다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길래 한번 이소영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같이 방송하는 화면 볼까요? 요새 수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있어요? 어, 요새는 조금 뭐 조금 잦아들었고요. 그런데 왜 수박 소리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요? 그런데 진짜 내 그 얘기 그만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누구를 그랬다더라?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수박 대장이라고 그러고 막. 막 상처받더라고. 재명이네 마을에서 그 이제 미워하는 그 낙선 주스 거기 제가 1등을 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 찐친인데 나를 1등으로 하시다니 이러면서 좀 억울한. 억울한 마음이. 그러니까. 이분 마을 지금도 그런 문자 폭탄? 또는 뭐 그런 이런 거 만들어서 뭐 이렇게 표 만들고 이런 거 막 돌아다니는데 이래놓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격이 별미가 되고 어쨌든 그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이 되죠. 이재명 대표와 두 분이서 방송을 하셨어요. 저 유튜브 방송이 이재명 대표 유튜브 방송. 네, 이재명 TV 방송이었고 제가 출연을 한 겁니다. 어쨌든 수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인들을 흔히 수박이라고 얘기한다면서요. 겉은 초록색, 푸른색에 가깝지만 안은 붉은색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 좀 하지 말자고 이재명 대표가 거듭 얘기하는데 대표는 얘기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계속하는데도 좀 변화는 없는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을 이재명 대표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사실 민주당이 민주당인 이유는 민주성과 합리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국민들께 사랑받았고 또 민주당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수년 동안 사실 그 민주성, 합리성, 혁신성을 민주당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당내에서 많이 가슴 아프게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당내의 갈등이나 분열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통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좀 그런 다양성을 키우자는 얘기를 다른 기회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와 또 동시에 열린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는 것도 반대했고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것도 반대했고 이게 모두가 지금의 상황, 이게 방탄용이라고 하는 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취지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소영 의원도 김혜영 전 최고와 비슷한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김혜영 전 최고가 올린 글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김혜영 최고위원이 민주당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영 의원의 글과 말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떤 측면에서의 위기감이나 두려움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 인식이 다른 부분은 저도 이런 지금의 상황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류 의견을 그때 이제 드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상황에 대한 예견과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선출했거든요. 그것은 이러한 위험,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 그리고 어떤 지금까지 민생에 있어서 성과를 내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원들의 판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과 선택이 아직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이 당을 잘 수습하고 권사하면서 국민들께 다시 신뢰를 얻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아마 저와 김혜영 의원의 약간의 의견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달 2월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 운명을 결정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계속해서 그 흐름을 쫓아가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몰입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몰입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몰입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몰입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